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나비언니의 맛깔리즘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가수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명곡은요 사실 굉장히 많지만 길에서 라는 노래에요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를 했던 곡이어서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하이라이트의 양요섭 군도 리메이크를 해서 불러줬었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재편곡된 곡을 들으니까 또 굉장히 느낌도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그 이제 9월 6일날 그 체인스모커스가 내양공연을 와요 그 공연을 이제 기다리면서 요즘에 체인스모커스 노래를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고 멜로디와 가사를 익히려고 그래야 공연장에 가서 또 이제 다같이 떼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꽂힌 곡은 페리스 한국말로 파니 어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하니깐 한 송이의 꽃에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뭐가 있을까요? 아 나비언니의 마칼리즘을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오셔서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올해 미니앨범 중에 원투선이라는 곡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널 가득 안아줄 거야 널 가득 안아줄 거야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진짜요? 술 마시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죠. 보통 다른 가수분들은 술 마시고 자기 노래 잘 안 부르지만 저는 부릅니다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이거 부르거든요. 그거 그러면은 막 시작한 연예인들 혹은 이제 막 썸을 타기 시작한 그런 남녀분들께 이 노래를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 노래 부르면 100% 성공합니다. 집에 안 갈 수 있어요. 밤새도록 안 갈 수 있어요. 짠!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오우와!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. 널 좀 더 알고 싶어. 날 그냥 보내지마. 집에 안 갈래. 집에 가지 마세요. 여러분. I'm the bad guy. 빌리 아일리쉬. 빌리 아일리쉬라는 분 굉장히 좋아해요. 빌리 아일리쉬는 그냥 빌리 아일리쉬의 bad guy. So you're a tough guy. Like a really rough guy. Just can't get enough guy. Just don't sit on soft guy. I'm the bad guy. Make your mama sad type. Make your girlfriend mad time. I said just your dead type. I'm the bad guy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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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